너희 엄마가 살아서 나타나는 거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.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고. 미안하다. 아니... 아니에요. 아저씨, 거짓말이요. 아저씨한테 음이 좀 나가야 해요. 나 엄마 봐야 해요. 아저씨, 나 엄마 봐야 해요. narrator, 주정하세요. 아이고, 아저씨 나와야 해요. 제발 나하게 해 주세요. 주정하세요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. 아... 아저씨, 엄마 봐야 해요. 아... 아 너무 배려와! 누구요?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. 누구냐고! 쟁의장 측에서 네 엄마 잡아서 손 쓴 거야? 네 엄마! 네 엄마! 네 엄마! 감사합니다.